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또 뭔 얘긴데 날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면 뭔가 그냥 또 그런다. 이른 나이에 일찍 성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에 반면에 초년에 고생을 엄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초년에 고생하면 말년이 괜찮다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초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면서 이제 바른 어린 때 나오면서도 부모들이 솔직히 그 애를 갖다가 보표를 잘 보지를 않아 다 먹고 살다 이제 힘드니까 그래 갖고 뭐 동생들만 막 보는 애들이 있고 나는 못 먹어도 동생을 거니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말년운까지 그러더라고. 근데 시집을 갔는데도 이상하게 그 집 시댁식 그 부모가 다 건설을 해야지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사주가 그렇게 태어난 거지. 그렇지. 근데 그 반면에 또 동생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막 그냥 엄마가 그냥 힘들게 고생하고 이럴 때 자기가 동생들을 다 학교를 못 가면서 어버 길러가면서 막 이랬는데 이 동생들은 또 잘 되고 있어. 그러면 공평적이 아닌 게 참 억울하잖아.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위해서 엄마가 힘드니까 생활을 도와가면서 한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편안해야지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또 시집을 갔는데 그 집 시동생서부터 다 어버 길러야지 돼. 그래도 나중에 좋은 소리는 못 들어. 그래서 고생하다가 진짜 자기가 이제 여지껏 살아온 부모의 덕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사주가 이렇게 타고 났으니까 그러겠지. 그런데 내가 이제 그랬어. 그러면 나는 당신은 부모 뱃속에서 태어날 때서부터 복을 벗고 안 좋은 일이 있어. 그걸 얘기했다가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니야. 사주를 보고. 그러니까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그 업이 당신한테 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당신 살아온 게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지금도 이르지 않냐. 이제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막 대승통과하라고 울더라고. 그분은 나이가 70이 됐는데 대승통과하라고 울어. 그러면서 시동생까지 시어머니까지 다 저기를 했대.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일해야 되냐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거야. 다 돌아가시고 났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그래도 사라지는데 나이가 70 먹었는데 몸이 아파서 위수술을 했어.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합병증이 와서 사실은 그 사람 한 2년뿐이 못 살거든. 고생하다 그러고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자기는 형제들 때문에 그렇고 부모 잘못 만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는데 이 집 자손들은 또 다 잘 돼. 이 사람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시댁이고 뭐고 다 이렇게 살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주 팔자겠지.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자손을 낳고 이상하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자손 낳고 나서 갖다 재물이 막 불어났대. 그러니까 이 자손은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초년에 그런 자손을 낳기 때문에 집안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자손은 잘 되는 거야. 학교 다니면서도 또 공부도 잘해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또 결혼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부잣집도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잘 되고 만류놈까지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은 갖다 이 사람은 난 조상의 복이잖아. 그치? 조상에서 점점에서 내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손으로 의해서 집안까지 살렸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그랬는데 자손을 낳았는데 나서는 갖다 잘 됐어. 그런데 중반서부터는 이제 미끄러지는 거야. 그래갖고 잃었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냐. 당신 내가 얘 운으로 여지껏 살아왔는데 그 나머지 자손이 있지 않냐. 그 자손을 낳아서 작은 자손을 낳고서부터 또 재산이 탕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진작에 풀고 나갔어야지요. 그 원인을 이제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을 들으면 그래도 잘 돼.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당신도 여지껏 살아온 곳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이때 힘들었지만 61살이라든지 62살 이때서부터는 다시 또 해서 말년의 운이 좋습니다. 초년 운하고 말년 운. 이걸 잘 갖다 견뎌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초년에 좋았다가 중년에 안 좋았다가 말년에 애들을 당신은 이 자손들을 결혼을 시키고 나면 그때는 당신 내가 재물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자손들을 내보내니까 말년의 운으로 이 부부가 갖다 그냥 잘되고 있는 거야. 애들도. 그러니까 이게 각자가 타고난 운명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 자손이 복자손으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 그러기 때문에 이 공들을 옛날에 할머니들 공들을 많이 들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 공줄이 있는 집들은 공을 들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공을 들여서 그만큼 그 식구들이 아무 탈이 없이 지나왔잖아. 그런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조상에서도 너희 이때 몇 대까지 이렇게 잘해서 니네들 대까지 이렇게 잘 살았는데 너네들이 조상임 대우를 안 하니까 너네들 한번 힘을 한번 살아봐라. 살 수가 있나. 그러고 내팽겨친단 말이야. 그건 못 살아. 그러면 이덕저덕 무슨 덕 조상덕이야. 내 노력도 있지만. 그런 사람 있잖아. 노력은 갖다 죽었다고 해. 그냥 돈은 갖다 못 버는 것도 하고 자꾸 버는데 거기는 계속 마이너스고 힘든 거야. 뒤로 세어나가는 돈이 있잖아. 나 혼자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동업을 하지 말아야지 동업을 했다든지 안 만난 사람하고 그랬다든지 아니면 집안 형제를 갖던 누구를 내가 믿고서는 맡겼다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재산을 탕진을 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운이 내려가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대로만 잘 이겨나갔으면 되는데 그거는 뭐냐. 하나의 오지랖이고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야. 약하다 보니까는 빤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누구나 다 해주고 싶지. 내가 잘 되면. 근데 그 돈을 나중에 받는데 생각하지 말고 준다 생각하고 여유있을지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사람이 그게 아니거든. 이 정 때문에 막 하다 보면 사람 잃고 돈 잃고 마음 잃고 다 잃는 거야. 그래서 내 운이 상승이 되는 사람 절대 내 손에서 금전이 나가면 안 되는 사람 그런 게 사주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재산이 더 많이 들어오는 사람 그게 하나의 업이라고 그러거든. 그 업이 타고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만일야 점을 봤을 때 당신은 이렇게 관리 이렇게 해야지 된다 하면 그 말을 믿으세요. 그 말을 믿으시고 뭐 형제간이 있다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큰 돈을 하나 집을 사주도 모르사 이런 식으로 하지 자꾸 하다 보면 같이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요. 나는요. 근데 이걸 손을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돈으로 해줘요. 그럼 같이 망해. 같이 망해봐 그래.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거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 사람을 망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지 오해하시지 말고 제 입장은 그래요. 100% 믿어라 소리 안 해. 나도 이 길을 가지만 50% 50% 믿어갖고 모자란 부분은 내가 본인이 스스로 깨달고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이 길을 가시는 분들이 나쁘게 가고 망하고 막 나쁜 사람 되라고 하지는 않아. 잘 되자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조상신들 다 모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정 안 풀시는 분들은 그 원인이 어딘가를 물어보시고 또 청왕만신 찾아오면 제가 또 그 골수를 잘 풀어드리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서는 꼭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기왕이면 이 세상 태어나서 좋은 인생을 생애 마감을 하고 자손들한테 후손들의 좋은 글기며 좋은 인생을 부모가 이렇게 살았다는 이런 내 평생에 이런 걸 안겨주고 돌아가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살자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너무 운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 운이라는 것은 내가 또 이렇게 개벽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운을 또 식구가 있으면 같이 맞춰서 그 운으로 받아줄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있고 그러니까요. 다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좌절하시지 마시고 뭔가를 갖다 잡아서 할 수 있는 끈아풀이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 다들 부자 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